네, 오죽하면 홈캉스, 호캉스가 아니라 화캉스라는 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화장실에서 보내는 화캉스를 줄여가지고 심지어 기사도 났다고 합니다. 화캉스라고요? 네, 화장실에서 보내는 그런 홈캉스, 호캉스 같은 건데 실제로 제가 너튜브 피식대학에서 서주맘이라는 아내 역할로 했잖아요. 거기서 용남이라는 남편에게 이런 걸로 화를 굉장히 많이 냈거든요. 화장실에서 안 나온다고요. 뭐 이런 것도 있고 여행만 가면 갑자기 누구 친구 불러라, 저기 친구 불러라, 저기 간다, 여기 간다. 갑자기 막 신발끈을 묶질 않나 안 나오고 보통 남편들이 이러는 경우가 많아서 잔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혹시 간단하게 우리 총기쌤도 아내에게 이렇게 약간... 저도 화장실 갈 때 핸드폰 놓고 가라 소리를 많이 듣긴 했는데... 오늘 이 사연 약간 남자분의 입장에서 공감을 할 수 있겠나요?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변명을 하자면... 네, 우리 총기쌤의 변명! 남편분의 변명! 들어갑니다. 3, 40분이라고 사연자분도 쓰셨는데 이제 와이프도 3, 40분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3, 40분인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럼요. 한 20분, 15분 정도 되는 거죠. 아내분이 느끼기에는 그게 3, 40분인 텐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긴 거죠. 안 나오고 답답하고 지금 해야 될 게 있는데 그리고 꼴 보기 싫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3, 40분은 아니다. 와, 총기쌤 지금 얼굴 빨개지셨는데 네, 근데 맞아요. 근데 사실상 체감상 아내는 아이들을 돌보니까 그 2, 30분이 3, 40분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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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근데 지금 사연 주신 아내분은요. 나도 힘들지만 부모니까 참는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총기쌤은 아직 아이가 없으시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나마 좀 괜찮은 편인데 이 집은 아이가 있잖아요. 둘이나 10년생, 3살, 4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이 사연자분도 화장실에 들어가서 핸드폰 하는 시간이 꿀 같은지 안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사연자분은 오랫동안 있지 않는 거잖아요. 그게 약간 좀 안타까운 부분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엄마가 아이들을 볼 때 더 많이 챙기고 하게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참 모성애라는 게 애 둘을 혼자 보는 건 사실 물리적으로 엄청 힘들고 불가능한 부분들이 있는데 아빠가 화장실 들어가 있으면 엄마는 어떻게든 애 둘을 그래도 케어하는 거예요. 꾸였고요. 그래서 아빠는 내가 화장실에서 좀 쉬어도 집안에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엄마는 그것은 힘들지만 근데 엄마가 화장실에 들어가 있으면 엄마는 아빠가 어차피 애 둘을 케어를 못할 걸 아니까 내가 빨리 나가야 한다는 조급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엄마도 화장실에서 핸드폰 하는 시간이 좋지만 내가 안 나가면 집안이 무슨 꼴이 날지는 아니까 빨리 나갈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럼 더 이제 억울함이 쌓이는 거죠. 근데 사실 맞네요. 우리 아내분도 화장실에서 30분 똑같이 복수할 겸 있으면 되긴 하는데 근데 못하죠. 맞아요. 아이들이 지금 아빠 손에서 그렇게 하는 게 불안한 거잖아요. 그렇죠. 맞네요. 사실 엄마라면 잠시라도 쉬고 싶지만 몸이 쉬고 싶은 거지 정신적으로는 그게 되지 않는다. 그렇죠. 엄마들은. 조윤주 님께서요. 즈이 남편 저희도 아니야. 즈희라고 왔거든요. 정확히 약간 이 가는 느낌인데 즈이 남편 쓰레기 버리러 가는 걸 그렇게 좋아합니다. 한 번 가면 40분 뒤에 와서 전 이럴 거면 러닝머신을 뛰고 오라고 합니다. 남편들이 다 이 3, 40분의 시간이 좀 쉬고 싶으신가 봐요. 저의 친구도 남편이 퇴근했는데 퇴근하면 이제 아파트가 아파트 주차장에 차가 들어오면 월패드에 알람이 뜨잖아요. 퇴근해서 차가 들어왔는데 안 오는 거예요. 한참을 안 와서 주차장에 내려가 보니까 차에 앉아서 핸드폰을 이렇게 하느라고 안 올라오고 있었던 거죠. 진짜 근데 뭘 안 먹고 있는 게 다행이네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차 안에서 햄버거나 맛있는 거 먹고 그게 낙인 남편들이 있대요. 실제로 지하 주차장에서 집은 들어가기 싫고 맛있는 거 먹고 싶고 하니까 혼자 그렇게 걸린 사연도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봤던 글 중에 그런 꼴 아니면 다행이네요. 근데 주차장 가면 이것도 너튜브의 피스택에서 했던 건데 주차장 가면 그렇게 이렇게 있는 남자들이 많대요. 시간 때우고 있는. 네. 시간 때우고 있는. 그래서 원래 그러면 안 되지만 시동은 무조건 그런 데서 끄긴 해야 되지만 실제로 이제 켜 있어서 보면 남편들이 다 안 해서 핸드폰 만지고 밥 먹고 나만의 시간을 그렇게 보낸다고 합니다. 우리 조윤주 님께서는요. 아닙니다. 남편 녀석. 화장실 가는 거 스톱워치 해보니 3, 40분입니다. 맞대잖아요. 3, 40분. 그분은 그런가 보죠. 천기쌤 잘 빠져나가요. 그래도 아세용. 3, 40분이 서로 보는 건 재밌고 겠습니다. 여러분